좋은 물을 찾으려면 첫 번째, 물은 깨끗해야 된다. 물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기 위해서는 석회도 없어야 되고, 중금속도 없어야 되고, 세균도 없어야 돼요. 두 번째, 물이 좋으려면 물에는 pH가 있어요. pH가 적정 pH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 pH를 보니까 약 알칼리가 좋다. 이래서 약 알칼리수가 나왔는데, 이것은 완전 그냥 인위적인 물이에요. 알칼리수는. 사실 알칼리수를 실제로 먹으려면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칼리수는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이미 알칼리가 만들어놔서 그걸 많이 마시면 몸이 신장이 망가질 수도 있고, 위가 망가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데 알칼리수를 우리가 판매받을 때 2리터, 3리터 마시라고 하잖아요.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pH는 7.4로 올려놨어요. 7.4로 올려놨는데, 그게 pH만 올려서 뭐가 낫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전기를 마이너스, 플러스를 가스분해해서 전기를 넣어서 알칼리수로 만든 거예요. 이거 솔직히 저는 아직 좋다 나쁘다를 제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유튜브에 들어가서 문제점들 보시면 좀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방송에서 계속 떠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알칼리수였고, 수소수도 마찬가지예요. 수소수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물이 아니에요. 그 수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먹음이 많이 생긴 걸 보고 사람들이 수소수라고 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수소수가 좋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시는 수소들은 진짜 수소수가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물 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또 물이 좋으려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미네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수 미네랄을 우리가 섭취하려면 좋은데, 미네랄을 방해하는 것이 정수기의 필터라고요. 정수기가 크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4개의 필터 외에는 없어요.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스탠드나 앉아있는 거. 딱 그 정수기에 필터가 딱 이만해요. 카본 필터부터 중공사막 필터부터 해서 나중에 역삼투까지 가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물이 들어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4개의 필터를 갈아요. 제가 뜯어서 다 봤어요. 봤는데, 일본 카본 같은 경우는 보통 세균만이 아니라 냄새를 잡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만 있으면 돼요. 카본 중에 숫 필터만 있으면 돼요. 저는 숫 필터가 좋아요. 숫 필터가 최고 좋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면 필터 중에 세라믹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석회를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안심하니까 검사할 수 있는 게 너무 우리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물은 국가에서도 지하수를 파면 다 가져가서 검사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모르겠고 그냥 자기들 검사할까요? 가서 검사 통지 오고 먹는 물 다. 거기에 진짜 나쁜 물은 말을 해주겠죠. 다 수질 검사가 너무 잘 되니까 한국은 그래도 아주 괜찮은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미네랄이 부족하게 된 문제인데, 미네랄과 중금속의 입자가 비슷해요. 그래서 중금속을 우리는 걸러낸다고 했던 것이 미네랄까지 같이 걸러내요. 그리고 순수 나오는 H2O 순수의 물의 형태를 보통 좋은 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은 무기 미네랄이 필요 없고, 식물에 있는 미네랄이 필요하다고 해서 소금이나 물에 있는 미네랄이 필요 없다고 많이 알려졌었어요. 물에 미네랄도 필요 없어서 중유수 먹어야 된다. 소금에 나트륨도, 소금은 나트륨만 먹으면 된다 했지만, 지금 계속 밝혀지는 걸 보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게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에는 나트륨만이 아니라, 나트륨은 정지염이 많잖아요. 나트륨이 아니라 요도, 칼륨, 인,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네랄이 충분해야 돼요. 물에는 70종 이상의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80종, 90종 이렇게. 그 다음 또 한 가지. 물 분자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자화수기 보면 다 써놨어요. 수돗물보다 훨씬 작고, 수돗물보다 지하수, 지하수보다 생수, 생수보다 할 수 있겠죠. 여기가 분자가 얼등하게 작아요. 그런 작은 물들은 피부, 점막, 폐, 간, 심지어 눈. 농내장이나 백내장이 있는 분들이 이게 그 물 분자를 보통 클러스라고 해요. 클러스가 작은 거를 먹을수록 내 흡수가 잘 되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안 내다자 눈으로 주세요. 눌렀어 주세요. 눌렀어 주세요. 눌렀어 주세요. 눌렀어 주세요. 아멘